저 아주머니 오늘 저한테 떡볶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이나 이번 주 안으로 가서 돈 꼭 드릴게요 어? 아 아까 그 아이구나 아니야 괜찮아 그 떡볶이 얼마 한다고 한 접시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지 돈 안 줘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까 가게에 있던 명함 보고 이렇게 연락 준 거니? 네 맞아요 원래는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 드려요 고마워 아주 큰 용기를 냈구나 앞으로 배고프거나 떡볶이 먹고 싶은 언제든지 아줌마 가기로 찾아와 아줌마가 떡볶이랑 오뎅이랑 배부를 때까지 담아줄 테니까 정말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걱정하지 말고 찾아와 알았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베풀어 주신 은혜 절대 절대 안 잊어버릴게요 그래 그래 우리 집 떡볶이로 배 든든하게 채우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알겠지? 네! 저 안녕하세요 황금복덕방 김덕수라고 적혀있던데 공인중개사님 맞으신가요? 아이고 예 맞습니다 번지수막기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찾아오셨어요? 여기 주원빌딩 1층에 새가 나 있는 것 같아서요 공실 같아 보이던데 혹시 주인이 들어왔나요? 주원빌딩 주원빌딩 1층 아이야 마침 딱 사장님을 위해서 아직 안 나가고 남아있네요 아주 기가 막힌 다이밍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자리 있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예 완전 환영이지요 그런데 혹시 무슨 가게 자리 쉬려고 그러시나요? 아 저 제가 작은 떡볶이 집을 하나 하고 있어요 원래는 진천 초등학교 앞에서 작게 했었는데 이제 돈도 조금 벌었겠다 좀 더 넓은 곳에서 제대로 장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아 사장님 돈 많이 버셨구나 얼마 버셨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해가지고는 차 떼고 포떼고 천만원도 못 벌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입을 거 아껴 입고 먹을 거 아껴 먹어가며 재료에만 신경 쓰다 보니 오천만 원 정도 모이더라고요 이야 사장님 은근 악바리 감성 있으시네 그럼 일단 내일 저희 사무실에 한 분 오시겠어요? 여기 제 명함이고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를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내일 뵙죠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아이 사장님 진짜 제 말만 믿으시라니까요 제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만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아주 빠삭하게 잘 알아요 이 근처 옆 동네 뒷 동네까지 아무리 부지 좋은 곳 쥐접듯이 싹싹 뒤져봐도 여기만 한 좋은 곳 없다니까 그러시네 저만큼 좋은 중개사 없어요 사장님 아주 그래도 보증금이랑 월세가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네요 아무리 목 좋은 곳이라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주인이 되기는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아쉽지만 다른 좋은 분이 들어오시겠죠 그럼 이만 사장님 건물은 어제 잘 구하셨어요? 아휴 아니요 역시나 쉽지는 않네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저는 주원빌딩 1층 안 사겠다고 했는데 아 그때 제가 사장님한테 깜빡하고 제일 중요한 사실을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제가 주원빌딩 건물주랑 아주아주 막역한 사이거든요 예 근데요 그때 사장님께 말씀드린 게 7,150 이었는데 제가 건물주한테 잘 아주 잘 말해서 5,100으로 계약하실 수 있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예? 5,100이요? 너무 확 내려간 거 아닌가요? 그럼 건물주분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2주 동안 사장님 지금 여러 군데 발품 팔고 다니셨을 것 같은데 부동산도 여기저기 알아보셨을 거고 솔직히 여기만큼 좋은 곳 있었어요? 없었죠? 아 예 없기는 하던데 그 봐요 이 바닥 내가 빠삭하다고 했죠? 내 말이 맞다니까 굳이 발품 팔고 발목이랑 발바닥 아파가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저 이래 봬도 단골 고객만 50분이 넘으십니다 제 말 들어서 손해보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선 그 건물주분을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 건물주가 한국에 있었음 진작에 벌써 소개시켜 드렸지요 지금은 일을 써 시드니로 가있고 외국 나가 있는 동안에 저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갔어요 안 그래도 주원 빌딩 1층은 이상할이 많지 않나가서 건물주가 골머리를 좀 알았었는데 들어오려는 사람 있음 냅다 팔아버리라 했었는데 마침 사장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네요 아 정말요 어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사장님 여기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맞죠? 이제 제 말 믿어주실 거죠? 아 정말이네요 아 그 5천에 100이라고 하셨지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아 물론이죠 제가 뭐 좋을 게 있다고 사장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 위에 증거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 빨리빨리 계약 진행하실까요? 예 알겠어요 제가 들어갈게요 근데 저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요즘은 계좌이체로 다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보다시피 그런 걸 잘 몰라서 해줄 사람도 없고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은행에서 수표로 잔금 치르는 것도 가능하니까 아 예 그럼 수표로 뽑아서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계약할 수 있었네요 아유 뭘요 사장님의 훌륭한 안목독이죠 그럼 떡볶이 맛있게 파세요 사장님 저기요 누구신데 저희 빌딩 1층에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예? 저 이 건물 건물주예요 누구신데 저희 건물에 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냐니까요 아 저는 작년에 보증금 5천에 100에 1층으로 들어온 주반의 떡볶이 사장 하명자라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안 돌아오신다고 들었는데 뭐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황금복덕방 김사장님이요 황금복덕방 김... 김덕수?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그분이 건물주분과 아주 막역한 사이시라고 원래는 7천에 150 받는데 특별히 말해서 5천에 100에 해주는 거라고 저는 협의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 정신 나간 새끼가 진짜 잠시만 있어보세요 사장님 그 새끼가 수표로 장금 다 치러달라고 하던가요? 예 제가 워낙에 옛날 사람이라 계좌이체를 하고 뭐 그런 걸 잘 몰라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 건물 7천에 150은커녕 5천에 100도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황금복덕방 김사장한테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건물 청소나 관리만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고요 1층 매매는 맡기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임대한다고 현수막이 떡하니 걸려 있길래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장님? 무슨 뜻인데요? 지금 사장님 사기당하셨다는 뜻이에요 끼케야 3천에 75만원 받는 곳을 5천에 100으로 그것도 수표로 거래를 하셨으니 그 새끼 완전 작정하고 사기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놈이 지금 전화를 안 받거든요 제가 모든 지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그 새끼 구속시킬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제 5천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전화 받아라 전화 안 받지? 끝까지 피하지 이게 뒤질을 하고 진짜 환장을 했나? 그래 피할 수 있을 때 피해야지 쥐새끼처럼 숨을 수 있을 때 쏙쏙 숨어 다녀봐라 내가 내 지인들 동원해서 전국에 있는 똥통을 뒤져서라도 이 새끼 찾고 말 거니까 아유 언제 한국에 오셨대요 연락도 없이 저는 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오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오네 왜 잡히는 건 좀 쫄리셨나 봐 너 이 새끼야 어디서 뜨신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서 어르신한테 사기를 헤쳐먹어 당신이랑 내가 막역한 사이야? 언제부터? 나는 당신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는데 말이지 아이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요새 힘든 거 그래도 계약해드린 건데 좀 파주세요 달달이 새도 짭짤하게 들어오는데 미친놈이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똥을 싸지르고 있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연병하고 있다 나는 그까스에 안 받아도 상관없거든 근데 니가 어르신한테 되도 않는 사기를 쳤다는 거 나를 팔아먹었다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곧 경찰한테 연락할 거다 내가 너 사기자로 고소 때렸거든 아이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저랑 본 세월이 몇 년인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음 싫어 안 돼 절대 용서 못 해 철창에 갇혀서 차게 식은 콩밥이나 쳐먹어 이 사기꾼 새끼야 아이 저는 뜨끈한 흰밥이 좋은데 응 너는 이제 뜨신 밥 못 먹어 뜨신 밥도 너한테는 사치야 인마 경찰서에서 평생 썩어서 굴러다녔으면 좋겠네 사기 침벌은 다에게 받아야지 아무튼 경찰 꼭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법정에서 보자 어? 또 쥐새끼처럼 토끼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한 번 찾아뵙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들 처리하려다 보니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아이 예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그 재동 가져간 그 사기꾼놈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거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황금복덕방 김사장 그 새끼 구속됐어요 날다람쥐 새끼 마냥 요리조리 잘도 도망다녔더라고요 사장님이 사기당하신 그 5천만원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 정말요? 아휴 감사합니다 그 돈이 저한테는 전재산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이 무슨 사장님 사정이 딱 한 건 맞지만 세입자가 나가고 그 건물을 쭉 비워두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 딸 때문이었어요 3년 뒤에 귀국하게 되면 지금 사장님이 장사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의상실을 하나 차릴 계획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게를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이 주변에 5천만원 보증금 걸린 임대상가는 정말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힘드실 것 같음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직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 있었던 걸 되찾은 것뿐인데요 그놈을 잡아서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가게를 차릴 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한텐 정말 힘들게 키운 딸 미래가 우선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제 괜찮아요 제가 건물 주인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로 가게 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누구 저 주원빌딩 건물주 딸 윤지혜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엔 어쩐 일로 저한테 연락을 저 누군지 못 알아보시겠어요? 미안해요 나도 늙어서 그런지 기억이 흐릿하네요 저 줌만에 떡볶이 돈 없어서 매번 가게 앞을 왔다 갔다 거리던 꼬맹이 매일같이 떡볶이랑 오뎅을 얻어먹고 큰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작은 초등학생이 이렇게 컸어요 정말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아 이제야 기억이 났어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활짝 웃는 사진 보니까 기억이 난다 아 네가 정말 그때 그 아이라고? 네 맞아요 아줌마 덕분에 제 학창시절은 외롭지 않고 배부를 수 있었고 따뜻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고요 정말 정말 뵙고 싶었어요 아줌마 아니 네가 잘 됐다니 내가 기분이 다 좋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그런데 사장님 아빠가 빠른 시일 내로 가게 비워달라고 했다면서요 거기다가 제 의상실 차린다고 응? 아 응 응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있어야 할 주인이 돌아왔으니 내가 방을 빼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의례적으로 공부를 했구나 아주 멋있네 아니요 안 빼셔도 돼요 제가 아빠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응? 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떡볶이 가게를 차려 산 거야 얼마든지 널리고 널렸는걸 저 사장님한테 어린 시절 그 은혜 꼭 갚을 거라고 약속드렸잖아요 그 약속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게 빼지 말고 그 자리 그곳에서 쭉 장사해 주세요 듣자하니 아이들이랑 대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곳이라는데 아휴 참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럼 너는 어디서 의상실을 차리게 저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해 주시는 거죠? 저 오랜만에 사장님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알았어 찾아오면 얼마든지 해줄게 근데 아줌마가 그때랑 다르게 많이 늙어서 떡볶이 맛도 많이 편했을 거야 변했으면 어때요?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은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을 텐데 저 내일 아침에 갈래요? 떡볶이랑 어묵이랑 많이 해주세요 알았어 아줌마가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제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어린 시절 제 딸을 그렇게나 살뜰하게 챙겨주셨었다고 예 맞아요 9월인 게 계속 가게 앞을 왔다리 갔다리 거리길래 배는 고픈데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계속 챙겨줬었죠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길래 이사라도 갔나 싶었는데 이렇게 잘 커서 나타나줬네요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전 혼자 윤경이를 키웠거든요 애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가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만큼 더 열심히 벌어야 했고 그래서 애랑 함께 해줄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매일 밥이랑 해봤자 컵라면이나 배달음식이었고 지혜는 그걸 질려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계속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고 오늘은 오뎅을 먹었고 뭔가 잔뜩 들뜬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사는 게 어려워서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아이들만 보면 이상하게 챙겨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지혜도 그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잘 커서 돌아와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 은혜를 갖고 싶어요 지혜가 의상실을 차릴 곳은 이미 컨택해두었으니 가게 빼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쭉 저희 건물에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셨으면 돼요 저도 떡볶이 좋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먹으러 갈게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요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걱정 마시고 얼마든지 장사해 주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기도 당했고 우여국절이 많았지만 저는 어린 시절 살뜰히 챙겨주었던 그 아이 덕분에 가게를 빼지 않고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은 옛날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싸고 좋다며 맛있게 먹어주시는 많은 손님들 덕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재미있어요 잃어버린 5천만원도 돌아올 수 있었고 어릴 적 도와주었던 아이도 크게 성장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주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힘든 날이 있음 행복한 날도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는 더욱 힘내어 다른 사람들도 돕고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면서 여생을 보내려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